사진을 찍어먹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실지 않은 다음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를 사용해요 롤도에 끓기고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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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마일드라이너 마카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낮잠 종이와 마일드라이너 마카 17색을 준비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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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 중 원기둥을 응용해 예쁜 무늬가 있는 커피장과 드립커피 주전자 드리퍼를 그려볼 거예요. 주전자 내부에도 커피를 그려볼게요. 주전자 안에 커피가 있는 느낌이 들도록 커피와 주전자 사이에 살짝 간격을 남기고 선을 그려주세요. 주전자 내장을 그려주세요. 주전자 내장을 그려주세요. 세로로 선을 두 개 그려주세요. 잎을 반복해서 그려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로 그려보는 심화 동작 두 번째 시간이에요. 책상 의자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카페에 앉아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등 앉아있는 모습을 응용해 그릴 수 있는 일상들이 많아요. 기본이 되는 앉아있는 모습을 함께 그려볼까요? 숟가락으로 그려줄 수 있는 곳을 모여주세요. 스프링 한 잔 버터가 있는 것 같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메리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을 그려볼거에요. 다음 시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을 그려줍니다. 다음 시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을 그려줍니다. 다음 시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을 그려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을 그려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을 그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